자, 뭐? 빨리 가자 그러니까 빨리 가자 자 cuerpo 넣자 숙성 숙성 굿 굿 굿 굿 굿 굿 이곳은 한 단정기 때부터 응 이곳은 한 단정기 때부터 네, 이곳은 그러니까 이곳이 이곳에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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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랑 양기야 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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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십니까?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응 안 힘들어 보이네요 블로거들 진짜 완만하다고 했었어 이 정도야 뭐 이런 길은 너무 쉬워보이잖아 우리 아까 엄청 험한 산길 있었을 때 찍어봐야 되는데 껌입니다 껌같은데 껌 껌치껌같은데 갑시다 출발 내 카메라에는 잘 안보여요 그리고 엄청 멀어 왜 우리가 저기 가있어야 되는거 아니야? 어떻게 된거지? 멋있긴 한데 우리가 저기 가야돼 오빠 와 되게 못생겼다 여보, 여보에 비해 너무 못생겼네 우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다 다섯 번이고 여섯 번 한 거 같아요 다 왔다 안 익어 진짜 다 왔네 다 왔어 더 해야 돼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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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언덕길이 아니야 이건 그냥 가는 길이야 통지야 통지야 이건 통지야 차차차 여기다 통지 칠까 저기 물러가면 저기 있을 것 같아 먼저 가 나 천천히 갈게 먼저 가도 돼 진짜 다섯 편이구만 너무 멋있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난 자식이 생길까 해서 가봅쏘는데 저기도 하면 되겠다 좌측에 가 됐죠 저기 여기 안 끓어 바람도 많이 안 부네 사람 좀 있을지 않은데 사회는 없네 돈이 없네 낚아 낚아 나 낚아 침 낚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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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우리가 서로 서로를 이렇게 비춰줘야지 보일까 말까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육기당 칼국수를 끓여먹는다. 그러니까 어떠세요? 저 같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죽을 뻔했네. 오빠 아니었으면 여기서 나 산채로 매장당해도 아무도 몰랐을 거야. 그러니까 다 먹은 거야. 다 먹은 거야 오빠? 응 잠깐만요. 다 먹었어. 내가 다 먹고 있는데? 빨리 힘내서 드셔. 다 먹어요. 우리 또 먹을까? 진짬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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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. 카메라로는 체력값은 어빈입니다. 근데 이것도 화면으로 보면 보이지 않을까? 이거 말고 어? 달밖에 안 보이네. 별도 되게 많은데 다 먹어야지. 여보 오늘 어땠어? 완전 재밌었습니다. 확실하니까. 확실합니다. 2월달에 이렇게 춥다니. 추워서 동산 걸릴 것 같아요. 2월에 이렇게 춥다니. 장난이구나. 여기 양말 신어야겠다. 내일은 내가 긴 거 줄게. 괜찮아? 아 좋아. 아까는 그렇게 땀이 많이 나더니. 찝찝해? 괜찮아 옷 갈아입었어. 아 옷만 갈아입으면 안 찝찝해? 아니 그래도 옷을 좀 갈아입으니까. 추우니까 안 찝찝하지 않아? 그런 것도 있으나. 그런 것도 있으나. 짠. 아 오빠가 내일 이 양말 신어. 너가 오늘은 못해? 아 오빠가 내일고 publishing You know what? 봐 зав효 checking. 아 가게전 시기옥 예 vest used 뭐 8시니까 그렇게 일참도 안 돼. 소감 한 말씀 하시죠. 어제 새벽에 귀신이랑 싸우는.. 안 먹었어요. 안 먹었어요. 나도. 나 감히 놀렸잖아. 안 먹었어요. 오빠가 하도 무서운 얘기 해가지고. 우리가 어제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. 양태의 목장? 아주 바울처럼 온 거지. 왜?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. 왜? 응. 힘 챙기러 왔구나. 그래서 힘들었던 거라고 생각해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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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로찰 나오네. 이제 양로찰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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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랑 이쁘니까 재밌는 꿈이다잉 최선을 다하십시오 끝까지 가긴 할게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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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가 진짜 집을 얹고 걷는 것 마냥 달팽이가 집을 얹고 달팽이 생각하면서 가고 싶다니까 전진 얼마나 힘들겠어 스키에서만 달팽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치? 맞아 달팽이 맛있는데 달팽이 먹고싶다 달팽이 고 이거 달팽이